사워 외벽 다 없어져가지고 이제 안 사는 거 같애요 한 번 털렸던데 이런 데 지우면 진짜 오래 못 가지 싸우자는 거지 싸우자는 거지 아니 근데 이 정도 치웠으면 내가 볼 땐 확실히 버틸 수 있었던 거 같애 네 여기 게임을 안 해서 털린 거 같애 어 그런 거 같애 지금 다들 지구본 가고 있습니까? 어 네 아 그래? 나 찾아갈게 지구본이 진짜 많이 싸우는 장소인데 그렇죠 저기서 패드 게임을 몇 번 당했는지 근데 우린 시작을 지구본으로 됐어 그니까 참 이게 지구본에서 시작해 여기서 잘하면 우리 집 보일걸? 야 맞다 우리 집 거 털러 갈까? 다시? 오래오래? 어 저기 사람 있네요 한 명 아 그러니까 오래오래 한 번 털어야 됐네 오래오래 저거 어디야? 어 깜짝이야 어휴 근데 가벌 입고 있는데? 가벌 입고 있네요 좀 세다는 건데 그러면은 야 근데 가면서 피한 식별이 안 되는데? 어 저 건너편에다 저 건너편에 쓰러졌어요 와아아아 역시 역시 다르십니다 헬로헬로 와 마이도 있고 있는 거 같은데? 엘로헬로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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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? 아이고 확인사살 해드렸네 구경 좀 구경 좀 아니 무슨 백으로 죽으면은 아이디가 안 뜨는데 굽히면 아이디가 떠가지고 야 총이랑 총이랑 빨리 다 챙겨 다 드려 빨리 아니 무슨 사용 중이면 화장실 같네 이렇게 다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이거 이러면은 뭉쳐있다가 이제 다 죽을 수 있어 그치 어 맞아 내가 죽여야겠다 멀리서 내가 그러지 사망아 사망아 너 지금 인베칸 빈 사람 있어요? 어 여기도 있네요 나나나나 잘한다 맨몸은 누구지 이거? 맨몸은 그냥 야야야야야 야 야 야 돌로 찍는다 돌로 찍는다 죽여버려 죽여버려 그냥 저기 말하고 적당히 먹어 적당히 먹어 비카님 내가 먹으면 되니까 근데 여기 일만큼 먹었지? 아 저 텐차이 많아가지고 어휴 깔끔하게 다 드셨네 얘 돌 던졌는데 얘 얘 얘 방금 얘 방금 얘 어디있어 얘 뭐야 얘 방금 죽으네 방금 죽으네 엄마 불 끄지마요 아니 자꾸 때려가지고 짜증나가지고요 아 가까이서 더 안맞아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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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야 어 죽였는데 죽였어 가까이서 더 안맞아 죽이지마 죽이지마 죽이면 안돼 죽이면 이름떠 죽이면 이름떠 야 사망 어딨어? 나 지금 아주 벌린 있어 우리 검은도 마구나 너 인베 많아 인베 많아 인베 많아 너 어디있어? 어 나 너 뒤에 봐 뒤에 봐 나 지금 불 있는데로 갈게 여기 횃불 있는데 우리 검은색으로 오 맞추죠 횃불 아니야 그거 소이탄이야 자 이것좀 들어줘 오케이 어 총군다 총군다 바위쪽 뭐야 어디 어디 바위쪽 이거 총이 아니고 화살이네요 화살 날아오네요 아 맞네 야 저런 구세대 인간이 자 한번 갈까요 저기 네 저거 뭐 있나 본데 갑시다 근데 아무것도 없고 할만이 있었습니다 도덕화살인가? 곡사포 쏙 근데 곡사포 그니까 야 근데 화살도 빛나네 그니까요 그인줄 알았어요 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멀어지지 원이랑 원을 바라보고 알지 멍청아 그래 어디갔어 산 언덕 넘어갔어 지금 삥삥 돌아서 사막아 너는 어디야? 나 지금 가고 있는데 집이 여긴가 야 철벽인데 위에는 철이 넘쳐나서 그냥 없네 근데 철벽은 C4 한방이라가지고 돌은 두방인데 어떻게 돌이 더 단단할 수가 있지 그러게 철판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철판 컨테이너박스가 컨테이너박스가 탄탄하지 않잖아요 여기 C4 한개로 털 수 있을 것 같네요 어 그러게요 위에 하나 딱 해서 위에 하나 딱 점프해서 들어가면 되겠네요 어 부스팅해서 될 것 같은데 네 철판은 한개로 터져 야 방금 죽은 내가 써놓고 붙이네 어 잠깐만 찔려 찔려 조심해 여기 집인가봐요 어어 뭐야 뭐야 아 맞네 여기 한번 털까요 저희 나중에 4로 한거 털러가면 안됩니다 아 C4 없어? 자 부숴드리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중에 뭐 C4 생기시면 여기 오면 될 것 같아요 어 뭐야 나야 나야 뭐야 왜 왜 왜 어 아니 아 저 바본가 아 근데 화살 박혔어 어 화살 박혔어 나 화살 박혔어 뭐 왜 화살 박혔어 우와 이거 침낭 만들실 수 있는 거 없죠 원래 침낭 들고 다니면서 싸우면서 화사님 목이 관통했는데 잠깐만 비카님 기다려 내가 침낭 만들어줄게 네 뭐야 무슨 와 진짜 무서운 놈이네 아니면 비카님 거기서 태어나 요동에서 태어나 요동 아냐아냐 내가 내가 해줄게 30초 봤을때 30초 30초 요동이 있긴 해요? 어 요동이라는 지역이 있어 아니 그거 안 쓰는데 줘야돼 누가 주워 내가 맞춘거면 좀 가까운 거 같은데 가까운 데서 써 최종병기 활도 아니고 야 진짜 리얼 박혔어 와 머리에 야 진짜 기가 막히게 죽었다 머리에 돌 위에 있었대 비카님 기다려요 돌 위에 돌 위에 어어 저 아 아니구나 돈 터치 마이 헤어 돈 터치 마이 헤어 어? 한 소리 들렸는데 그러니까요 여기 있네요 비카님 줬어요 비카님 줬어요 죽었나요? 제 아이템 좀 주세요 이스터딤도 죽었어요? 아까 죽었잖아요 아까 전에 아 진짜 이스터딤도 다시 안오셨지 아 내가 안 두고 있는데 뭐 이스터딤 태? 그 한 명 있어요 네네네 피카님 숫자 침낭 만들어놨어요 어 저기도 있는데 안 보이는데 아 이구나 방금 줬는데 다 도망갔나보네 아아 침낭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깜놀 아 깜놀 이거 휠로 돌리면 안돼요 아니면 그거 하면 뭐야 누구야 활 누구야 활 누구야 아 수정강킹님이나 깜놀 아 아 수정강킹님으로 죽여야 한 명 있던데 대머리 진안님이 방송한다고? 뭔 전 아닌데 아까 전에 일본인이 방송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일본인이 방송한다고 야 일단은 타방송 얘기 그만해 타방송 얘기 그만하고 누가 누가 지금 총 쏜거에요? 모르겠어요 총 쏜 사람 없으면 지금 피카님 그 어택 당한거네 저기요 어디에 어디 저기요 누구냐 이름 좀 봅시다 맞짱 친구들 맞짱이래 맞짱 세쿰님? 아 저는 구해주러 간건데 누구지? 형 침대 만들었어? 어 비카님 저 줬는데 비카님 만대요 아 세트에 왔어요 세트에 왔어요 세트에 왔는데 떨어졌는데 세쿰님이 굴졌어요 아 지금 오고있다라는 거네 네 그럼 대체 범인은 누굴까요? 아 아 그건 너치마이에요 제트 시트에 건들 노노합니다 시트에 사라지는거 아니야? 이 시트에 왜 바지만 입고있지 세쿰님 여기 뚫을게요 아 세쿰님이란다 이스터즈님 이스터즈님 이스터즈님이 그냥 피카님꺼 먹어 그래 그럴까요? 어 아니 아니 먹어 먹어 그냥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내가 허락했어 승인 하우가 이거 합체 왕께서 그러신다며 네 다들 어디있지 돌고 도는거야 일단 급한대로 먹어야지 급한대로 오케이 오케이 아 먹고 나중에 안전하게 줬 그냥 도끼 하나는 주세요 도끼 팔손사람은 아까 팔손사람은 죽었네요 아 깐요 주차기도 주차기도 주차기도요 진짜 아파요 일본인이었나봐 어디지 아 얘네 활 바로 도래서 안되 바로 머리위에서 아 얘네 어휴 머리 왜이래 기생수 어 지금 빨개 벗고 누가 가는데 맞지 저 누구 가지 빨개 벗고 원통 누구세요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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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를 죽여 뭐야 이게 야옹 사로우 미치 개잖아 아 CP 네 이게 타워질 않네 제가 타워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나 까먹었어 나도 해야지 그냥 타워 위에 뭐 있는데 과사라고 헤이 헤이 스탑 그러면 다 모아서 타워 한번 쓸죠 아 타워 아 타워 여기 이 타워 침낭 많은데요 여기 야 침낭 많다 여기 여기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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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어디 펑허 아 여기 펑허가 누구야 펑허 침낭 다 부숴버려 여기 얘들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 여기 사다리 있어요 그라지 이 새끼야 뭘 아이템을 먹어 아이템 주는 척 했다 이 새끼야 진짜 쓰레기 봉홍호님 구멍이 시청자래 아 여기 그분이 사시는건가 아 여기 그분이 사시는건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같이가요 싹 털렸네 싹 털렸어 여기는 한 번만 더 말씀해달래 형 한 번더 말씀해달래 뭐래 뭐래 아 이사장님 구멍님 구멍님 시청자에요 구멍님 시청자 어딜 가야돼요 다 까먹었어 집에 갑시다 이제 그냥 가자 이제 가 정리해 어 정리합시다 여기 어렵게 찾아왔는데 여기 이제 마무리를 해야될 시간이 돼가고 있어요 어 지구본에 두명 있네요 저의 두명이예요 쏠뻔했다 그 지구본 쪽에서 좀 모입시다 어 지구본 왼쪽에 횃불 한명 있네요 그건 저희 아니에요 자 인원체크하고 저희 출발할거니까 사모님 같이 다녀요 뭐야 뭐야 이렇게 해도 확실하고 파란 바퀴소 간다 아 점프 좀 잘하는데 한 발 한 발 장전해야되네 와 점프구소 저 어흐그 아니야 아 추는거야 이거 사격연수 아 왔다 아 안죽었네 저거 죽여서 휴가가야지 부럽다 야 야 붕대갑니다 쟤 붕대갑니다 아 숨었다 아 돌 옆으로 숨었다 아 야 저거 일부러 저러는거 아니야 저거 야 쟤 아무것도 없을거 같은데 뭐야 나한테 활 쏴 어디 비가 어딨어 응 일단 집으로 갑시다 뭐야 나한테 덕국 쏴 저 지금 뛰어가는거 황대패하신가 세컴님이신가 뭐야 본인 양동이 있었잖아요 네 나에요 저기요 아 시청자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되돌아갑시다 여러분들 어 되돌아가 이제 되돌아가 오케이 분명 이득은 없는데 템을 잃었다 되돌아갑시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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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누구세요 복면 쓰고 망치들러 무섭게 CP 아니야 CP 아니야 아니야 다들 이제 모이구요 영국국기 앞에 모여 뒤에 사람이 아 쏘지마 쏘지마 그 여러분들 어명입니다 모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별거 없겠지 이제 모입시다 갑시다 자 여기 모이세요 두명 세컴님은 올라가실거에요 아니요 저는 이름이랑 템이에요 두명 있다는데 어디에요 아 예 전신주초 전신주초 두명 세컴님하고 나 아니야 아 그래 어 파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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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게스잖아요 아 고맙습니다 이후로 저런거 아니야 저거 다들 오고 있는거지 응 뭐야 저 왔습니다 뭐야 이거 저 뒤에 뛰어오는거 누구에요 뒤요 풍우님이네 한 분 누구에요 한 분 상자 많이 생긴거 절거에요 아 비카님이야 아 자 출발 주요 상관이 없는게 전 잃을게 없기 때문에 집에서 리포하면 됩니다 자 세컴님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이건 상자 안드실거에요 어떤 상자요 위에요 지구건 위에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희 네 자 우리는 갈게 우리는 이제 가자 얘들아 세컴님 네 무슨 일 있으면 말하세요 바로 백할테니까요 예 예 예 갑시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가자 가자 얘들아 가자 가셨네 야 뭐 뒤에서 거래하는거 우리야? 어 내가 그냥 네 맞아요 어 가자 가자 어 우리한테 뭐 줬으니까 어 다 모이고 내 손에 들린거 보여? 자 인원관리하기 진짜 힘드니까 다들 좀 한번에 모이라고 할 때 좀 모여 제발 지금도 아직도 아직 템 주는거지 빨리 와 어 다 줬어 다 줬어 룬님 내려놓으세요 여기 모여있으면 위험하니까 빨리빨리 가게 다 오세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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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방에 다 같이 가는거에요 그때 구멍낼 적도 우리한테 뭐 줬거든 그래서 준거야 어 어 뭐야 자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삼 삼십시 겹치니까 눈깔 보여 네 나 갑자기 앞에서 한 명 픽 쓰러지는거 야 그래도 오늘 러스트 그래도 좀 알찼다 어 그러게요 처음 전쟁이였어 처음으로 오늘 좀 알찼어 사장님이 전쟁 안 하시겠대 어허 저기는 전쟁 전쟁 안 하는게 아니라 전쟁하면 이제 아니지 어 그걸 믿을 수가 없어 저기서 이제 만약에 전쟁하면 왜 사망아 우리 피해맛 좀 보고싶은데 전쟁 좀 하면 안돼 헛소리 하지마 헛소리 하지마 아직은 아니야 말도 안된 소리고 지금은 어 우리도 언젠간 총 들고 다니긴 하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어 지금 때가 있는 일본인들 털러 가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 막 막장은 건들지 말자 어 야 지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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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조심 어 어 아 이게 지뢰야? 이거야 돌진 나 봐 나 봐 나 봐 야 나도 죽잖아 으흫 흥흥 으흫흥 고자야? 흐흫흥 으흫흥 아 있으신게 없어가지고 이거 누구야 야 가자 비카님 비카 아니 뭐해 야 뭐해 두건 두건을 추고 가겠습니다 아 어차피 템이 없었어요 비카님 아 풍든지 왜요? 풍든지 왜요? 야 마모드 이름 부르고 죽었어야지 풍든지 풍든지 건들지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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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필게 따라오시면 집에 가면 할게 없어서요 따라오시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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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지금 우리 빨리 집에가서 정리 좀 해야되 이제 그래 정리 좀 해야돼 정리 지금 아 빨리 내모.. 빠른 기간.. 음.. 자 이제 마무리할 거야 들어가면 이제 마무리야 오늘 오늘 러스트 여기까지니까 집에 가서 정리합시다 나는 사실 여기서 빨리 좀 가고 싶은 게 가다가 항상 죽어서 지내라 밟아라 하핀 야 하핀 땐 가다가 누가 하나 곰다 밟는다 제발 말 좀 듣고 바로바로 가라고 할 때 가자 야 하핀 피 빠지면 또 바주카 날라올지도 모른데 이기기 비자 어 곰덕이라 곰덕 조심하고 내가 대기 대기 아 그렇지? 야 여기서 곰덕 밟는 사람은 바보 아니야? 너 예상해 너 예상해 그래 너 예상한다 너 그렇게 말하면 꼭 밟더라구요 지내가 있어도 안 만든다 어 이 집은 뭐야 뭐 주택처럼 생겨가지고 재수없네 와 이거 털릴 것 같은데? 나무판댁이 있는 거 그러니까 털릴 것 같은데 아 깔끔하네 아니네 문을 위에다 지어놨네 안 털렸어? 아까봤던 집이네 너 마착집 아니야? 어 아니다 여기 털린 것 같은데 여기는 집 문에만 누가 지었는지 그런 게 안 떠가지고 한 번 더 털었네요 여기 한 번 더 털었겠네요 아 털었네 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다 야 오늘은 이 창문 닫고자 아 네 아 아 나 오래서밖에 없어 다 4층인데 형 어떻게 열어 팔자키 씩이면 열겠다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희 집안에 건차가 없는 곳이 있어서 거기 메우고 잘게요 야 누가 붙어왔어 여기 창문 내가 아직 안 나갔는데 아 미안해 내가 아 미친 야 야 고려장이다 고려장 잠깐만 야 야 잠깐만 야 잠깐만 형 아 나오네 나와 아 아까 세콘님 못 나올 때 개웃겼던데 아 세콘님 계신 거 아니죠 어 가셨지 어 아 아깝다 고려장 시킬 아 근데 세콘님 못 나올 때 진짜 너무 웃겼어 진짜 봐봐 나 아 누군거지 왜 킵 봐봐 예 아 아닙니다 어허허허 드래곤 뭐 일곱 개 모으셨나 봅니다 그렇게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킵 맞으라고 인마 나이만 많아가지고 저기 죄송합니다 이 방향 맞아 근데 어 맞아맞아 아님 말고 하하하하 아님 말고는 뭐예요 진짜 아하 그렇게 필요한 나무가 여기 다 모여있네 그러게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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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아 지역 진짜 좋다 야 이 나무 개고 싶다 그니까 이 사이가 우리 집이었는데 원래 우리 집이었는데 그니까 여기 맞아 어 이리로 가면 돼 이리로 가면 돼 좌나무 우 돌이었는데 진짜 그니까 이런 이런 진짜 나무 쩌네 좌나무 우 돌의 정면 지구본 우리 지금 사는 곳은 너무 매드맥스야 아니 근데 거기도 이렇게 있었는데 나무를 다 밀었어요 거긴 근처에 아 씨 아마존 됐네 2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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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 털렸네 아 여기 털었네 털었네 털었어 야 떨어지면 떨어지면 못 올라올 것 같아 어 와 여기 진짜 야 야 떨어지면 사람 사람 집이었는데 잘 맞나 떨어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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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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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한 명 버려진다 가다가 조심하고 너 모르는 척하기 뻔한데 아깝네 자자자자자자 인간성적 굴란다 이마 넌 몸에 죄송합니다 소유탄이구나 아 아 제 시장에 검은 후드티 있었는데 그걸 맞출까요? 팀보 근데 이거 옷 염색도 가능한가? 아니요 제가 썬 거예요 아 아 아 그러면 이거 흰색 소촌 뭐지? 아싸 다들 배고프지 이제 또 저녁 먹고 내일 뭐 식사하자 이거지 근데 운영이 시간이 되려나 몰라 내일 출근하는데 내일 출근하는데 내일 내일 아니 형 근데 오늘 출근 잘했어? 어 나 오늘 뭐야 이거 왜 여기지? 자고 갔어? 어 대단하다 까오시에 일어나서 어 몰탕 갔다가 몰탕 갔다가 맞아 아 오후에 나갔어? 몰탕 갔다가 아니 몰탕 갔다가 코스트코 갔다가 바로 드레싱하러 갔다 왔어 되게 이렇게 갔다 왔네 일륙 호스트코 갔다 lo 그냥 다 나는 아침부터 전복죽 먹었는데 잠깐만 여기 어디냐? 나는 아침 안 먹었어 근데 왜 숲에서 걷고 계세요? 우리 어디야 여기? 내가 뭔가 이상하다 했잖아 길이에요 끝날 때가 되던데? 여기 도깨비숲이야? 끝났어요 아 저기 저기 보이긴 한다 파워 보인다 나 오늘 총소리 들린다? 오른쪽에서 들려 총소리야 지금 조용한데? 갑자기 아식스 나오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여기 당나라 아니야 당나라?